자 이번 시간에는 npm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만든 소프트웨어 그것의 모듈이죠 그 모듈을 자신의 소프트웨어의 부품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. 자 그때 사용할 예제는 이 모듈의 샘플은 underscore js라고 하는 것을 써볼 겁니다. underscore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. 자 우선 underscore underscore js underscore 그리고 엔터 한번 쳐보죠. 자 그럼 이제 underscore의 홈페이지로 npm 상에서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. 이렇게 보니까 어 지난달에 일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천만 번의 다운로드가 이루어진 아주 유명한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번 설치하는 방법을 봅시다. 자 근데 이 사이트 이 홈페이지를 보니까 underscore를 설치하는 방법이 여기에는 안 나와있네요. 그러면 여기 보면은 underscore의 홈페이지가 나오니까 이 홈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. 자 홈페이지로 가보니까 underscore 사이트가 이렇게 있습니다. 굉장히 젠한 느낌의 뭔가 좀 최소화된 느낌의 그런 사이트가 있네요. 자 여기 쭉 보면은 설치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나오는데 여러가지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그 중에서 이 node.js 용으로 npm install을 쓸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 이걸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의 프로젝트 디렉토리 여기입니다. 자 이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우리가 제일 먼저 이 디렉토리 자체를 npm의 일종의 패키지로 우리가 지정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. 자 우리가 지금 underscore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만든 모듈을 다시 말해서 그 패키지를 우리 걸로 가져오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걸 가져오려고 하는 우리 것도 결국에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npm 상에서 현재의 디렉토리를 이 패키지로 지정하는 명령인 이 명령을 먼저 하셔야 돼요. npm init 이닛은 initialize의 약자죠. 그리고 엔터를 치면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패키지로 지정하기 위한 여러가지 그 환경 설정들이 이렇게 나옵니다. 자 첫번째 나오는 네임은 여러분이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지정하는 건데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값은 여러분이 여기서 그냥 엔터를 치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이 지정이 된다는 뜻입니다. 서버사이드에서 자바스크립트라는 걸로 지정이 된다는 뜻이고 자 디스크립션은 괄호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쓰시는 걸 권장한다는 뜻이에요. 안 써도 상관 없는데 안 쓰면 좀 귀찮게 합니다 우리를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저는 어 서버사이드 자바스크립트 튜토리얼 자 이렇게 하고 엔터 그리고 엔트리 포인트는 우리가 만든 이 패키지에 여러 개의 자바스크립트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떠한 자바스크립트가 이 패키지를 구동시키는 자바스크립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는 건데 요건 이제 나중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. 어 hello.js 뭐 그냥 엔터 쳐버리세요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 테스트 커맨드는 이 패키지 에서 이제 우리가 tdd라는 것을 하게 되면 어떤 명령을 실행하면 테스트를 실행시킬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린 테스트를 안 할 거니까 엔터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만약에 깃에 올라가게 된다면 깃의 저장소에 올라가게 된다면 어 그 저장소에 주소를 적으라고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패키지를 이 프로젝트 폴더를 지금 깃업에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npm이 자동으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본값으로 이 패키지에 어 깃업상에서의 주소가 이거다라는 것을 알아서 찾아내서 이렇게 기본값으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없을 거예요 그럼 그냥 엔터를 쳐버리시면 됩니다 키워드 author 라이센스 디폴트 값으로 다 하고 그리고 yes을 누르고 엔터를 치시면 그럼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한번 보면 아까는 없었던 파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package.json이라는 파일이 생겼을 거예요 자 여기 있는 package.json은 방금 제가 npm init을 통해서 만든 것은 npm init이 하는 역할은 바로 이 package.json이라고 하는 파일을 생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입력했던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그 project 폴더는 이 npm의 package의 디렉토리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package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이렇게 기록한 상태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이용해서 나중에 이제 여러가지 절차들을 겪게 되면 여러분이 작업한 이 application 이 프로젝트를 npm.com에 등록해서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npm을 통해서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의 초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뭘 할 준비가 됐냐면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포함시킬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게 좀 많이 돌아왔는데 자 우리 underscore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있는 이거를 좀 보면 npm install underscore 설치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underscore를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의 프로젝트에 포함시킨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자 아까는 없었던 node-underbar modules라는 디렉토리가 생겼고 거기에 underscore라는 디렉토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underscore라는 디렉토리 안에 underscore 모듈이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작업들을 npm이 우리 대신에 대행해 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 보면 음 underscore가 이렇게 설치됐고 버전은 1.83이라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그 뒤에 보면 Extranus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Extranus 라는 것은 어 제가 찾아보니까 이물질 외부의 또는 뭐 부가적인 뭐 이런 느낌의 단어더라구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 underscore라고 하는 이 모듈을 우리가 우리 프로젝트에 포함시켰지만 얘를 온전하게 포함시키지는 않은 상태란 뜻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온전한 건 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 그렇게 하려면 뒤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세이브라고 하는 이런 걸 이제 플래그라고 합니다 깃발 옵션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옵션을 붙이고 엔터를 치면 똑같이 언더스코어를 설치하는데 조금 달라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자 여기 있는 이거는 이전의 내용이었어요 package.json의 이전 내용이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다시 package.json의 내용을 한번 화면에 표시해 볼게요 엔터 그리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 좀 비교하기가 어렵게 되긴 했는데 어 자 이 부분이 추가가 됐어요 package.json이라고 하는 파일 안에 아까는 없었던 이러한 부분이 추가가 됐다는 겁니다 dependencies dependencies dependency dependency는 의존성이라는 뜻이죠 즉 우리의 package는 underscore 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1.8.3 버전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여러분이 package.json 파일에 표시한 셈이에요 바로 이 뒤에 save를 붙이는 걸 통해서 자 그러면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이게 없는 것은 아니 이게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 이 package.json이라고 하는 저 파일만 있으면 여러분이 언제든지 underscore 1.8.3 버전을 자신의 프로젝트에 포함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떠한 모듈을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포함시킬 때는 npm install 그리고 모듈의 이름을 적고 자 이해가 안 가면 그냥 under dash dash save를 쓰세요 이해가 되시면 그때 save를 빼는 상황이 이해가 되면 그때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save가 있으면 이렇게 dependency가 표시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운 폴더에다가 이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dependency에 해당되는 underscore를 쉽게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데 만약에 이 dependency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음 쉽게 가져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언제 포함을 안 시키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들 다시 말해서 소스 코디에 포함시킬 건 아닌데 지금 그냥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얘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 우리가 save를 빼고서 설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얘는 이 프로젝트에 반드시 필요하고 얘는 항상 같이 다녀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이 뒤에다가 save를 붙여서 이 dependency 안에 항목으로 그것을 포함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?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모듈을 설치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그 모듈을 사용하는 법을 알아봐야죠 이따 real 어떻게 보면 아니요 이것은 이렇게 여기에 이따 입니다 여러분이